네, 추위가 쉽게 물러날 것 같지 않습니다. 어제 광주는 한낮에도 영하 4도선에 머무르면서 최강 한파라는 말이 실감났는데요. 오늘도 낮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어제만큼 춥겠고요. 한파는 내일도 맹위를 떨치겠습니다. 외출하신다면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곡성 영하 13도, 영광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 출근길도 어제만큼 춥고요. 한낮에도 대부분 지역 영하 5도 안팎에 머물면서 밤낮 구분 없이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빠르게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강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 만큼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영상입니다. 눈구름이 빠져나가고 오늘은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은 단계로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서해상에는 한때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물결이 최고 4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판은 주말에도 쉽게 꺾이지 않겠고요. 다음 주 초반까지도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